롯데가 2025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최고 경영자 36%를 교체하고 임원 22%가 퇴임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28일 단행했습니다. 롯데는 임원 규모 대폭 축소, 조직 슬림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지주 경영혁신실장 노준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고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 지주 미래 성장실장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롯데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임원 규모를 지난해 말보다 13%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는 전날 은행 보증을 통한 롯데케미칼 회사체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 랜드마크이자 그룹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이번 담보 제공은 롯데케미칼 회사체 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실질 대책이라며 최근 불거진 위기설에 대해 그룹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